그런 의미에서 날씨는 춥지만 오늘 이 자원봉사자 훈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서로 잘 오셨다고 한번 박수로 서로를 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집회는 많이 다녔는데 은혜를 나눠주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아마 일평생 뒤돌아 봐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이 훈련학교를 통해서 따끈따끈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늘에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모르고 봉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받는 데만 익숙하기 때문에 주는 데는 서툴러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서구에서는 많이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뜻인 발론티어 발론티어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 볼론투사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윌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핵심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면 이건 노예가 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어서 보면 저는 스스로 잣자 또 원할 원자 또 밭들 봉자 섬길 사자 살활 또 움직일 동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스스로 원해서 남을 존경하고 밭들면서 도와주는 일 그런데 우리는 자원봉사하러 와서 군림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삿대질하고 소리 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날 보따리 싸고 가야 돼요 자원봉사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뭐하러 온지도 모르고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군림하면서 누릴 수 있는 상대 우위적인 그저 작은 그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 정신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질적인 것 자원봉사의 이 마음 자세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제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고 이미 모든 자원봉사 단체에서 거의 같이 사용하는 매뉴얼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러 와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예요 여기를 뭐 쉬러 왔으면 집에 가 있지 여기를 뭐하러 와요 여기 온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킬 때까지만 기다리고 시키는 것만 해 그럼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야 돼요 나는 자원봉사 자자도 이해를 못 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면 기분이 영 찜찜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조금 먼저 생각해서 내가 알아서 휴지 하나를 주술 때도 그때는 누가 주워 해가지고 주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이 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원봉사자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는 주체성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저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게 만들었어도 아무리 예쁘게 만들었어도 그건 인형에 지나지 않아요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축복이 있다고 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저는 누가 시키는 일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시키기 전에 저 사람은 더 이상 시킬 수가 없겠다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 소리 들을 만큼 뜁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할 때는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피곤하질 않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노는 것 같아? 그래서 시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이게 자원봉사자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활동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지가 최대한 존중되는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또 개개인의 능력과 개성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인정이 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또 활동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멋대로 자주 주체적이면 얼마나 부딪힘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고 또 양보도 하면서 그러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업할 줄 아는 자 이게 자원봉사자의 정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영리성이에요 비영리성, 무보수성 자원봉사자는 어떤 보수를 받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그건 일입니다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자금을 받아야만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자원봉사자라 하는 것은 이미 그 차원을 뛰어넘은 거예요 돈을 몇 푼 손에 줬을 때 그런 물질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고 사랑을 나누어 줬더니 사랑의 신분에게서 직접 부어지는 그 차원 높은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 이미 싹군입니다 자기 일한 대가를 물질로 받았어요 그 큰 하늘의 사랑은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활동의 대가나 보수를 바라지 않고 또한 보수에 얽매이지도 않으며 무상의 가치를 존중하는 활동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자원봉사자는 안 나와야 됩니다 아직 자원봉사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10만 원을 하나 꼽아줘 그럼 그걸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하늘 같은 행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미 봉사자가 아닙니다 일꾼이지 그러려면 정정당당해 일을 하고 돈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화장실을 청소를 해도 그걸 하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는 데를 찾아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이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공익성입니다 자원봉사 이 내용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고 어떤 단체의 이익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 일에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자원봉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이건 정말 많은 인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의 종류는 거기에는 설거지도 들어갈 수 있고 휴지 줍는 일도 들어갈 수도 있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등급을 가지고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목적이 여러 사람들의 공공의 유익을 위한 일이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선구성이 있어요 선구자 할 때 어떤 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죠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의 문화가 변한 것보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한 1, 2년 동안 이 세상과 문화가 변하는 게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C와 AD로 이 세상 역사를 나누었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AC와 BC로 나누어야 된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누어야 될 정도로 완전히 세상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대통령들도 회의하러 비행기 타고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화면 앞에서 해보니까 다 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도 학교 안 가려고 합니다 더 전달들이 좋아요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서 수업할 때는 대충 얼굴로 때우면 됩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할 때는 몇 배로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나간 것은 또 들을 수도 있어 또 강의하는 사람도 한 번 하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학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집에서 전부 공부를 하는 쪽으로 이미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는 변화는 이 사회가 변한 상태에서 지금과는 다른 또 다른 요구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것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재빠르게 필요를 공급해 주고 봉사해 주는 이 봉사자들은 선구성이 있어야 돼요 창의적으로 개척적으로 아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런 것이 사람을 제일 많이 도와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로봇처럼 그냥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지금까지 본 것을 모아서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화장실 청소를 좀 맡아서 해 주시지요 그러면 로봇처럼 배운 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무위에서 이유를 볼 줄 아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보지 못한 것을 창의적으로 볼 수 있고 그냥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선구자적으로 만들어내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구성이 자원봉사자들의 정신 속에는 있어야 되겠고 여섯 번째는 교육성입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봉사하려면 발전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체험 학습인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만 됩니다 똑같은 것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광릉내 요양원 운영할 때만 해도 숱이 좋다 저도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붙이지? 이제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헝겊을 하나 내놓고 수저로 퍼서 쫙 펴가지고 덮어서 팩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걸 봉사하시는 한 분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수저로 이렇게 저을 게 아니고 큰 다라에다가 놓고 주걱으로 젖는 거예요 하나 앞선 창의적인 거죠 그러다가 여수병원까지 갔더니 하루에 막 200명씩 만들어야 돼 이 효과가 입증되니까 처음에는 공짜로 붙여줬어요 방마다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저기 아파 10장씩을 붙이는 거야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당신은 안 내요 이럴 수도 없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그냥 큰 그릇에 대놓고 주걱이 아니고 이제 삽으로 섞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손으로 판판하게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워요 또 한 사람이 비닐봉지 좀 도톰한 것을 하나 가지고 와서 비닐봉지 반쪽에다가 한 수저 반죽을 올려놓고 반절을 딱 접어요 그리고 새 나가지 않도록 사면을 접은 다음에 그냥 밀대로 눈 감고 밀어도 똑같은 두께로 정확하게 네모난 숫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로를 딱 띄니까 잘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쪽 면에 아주 네모나고 똑같은 두께로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딱 헝겊을 올려놓고 뒤집어서 비닐로만 딱 떼니까 아주 빠르고 예쁘고 아주 규격이 딱 맞는 엄청나게 예쁘고 빠른 속도로 숫팩을 만들었어요 숫팩 하나 만드는 것도 이 자원봉사자들의 이 교육성 창의성으로 인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별것 아닌데 그것을 처음에 찾아낸 사람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때 여기서 폭발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요리를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방법대로 배워서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을 받고 계속 창조를 하고 이런 것이 자원봉사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이타성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오려면 병원을 가야 돼요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온 이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 명찰을 달고 나를 위해서 왔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많아져요 눈치밥을 많이 먹습니다 몸이 아픈데 자원봉사자 명찰을 달고 오는 사람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제대로 치료도 안 되고 눈치밥만 먹고 또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환자도 나는 왜 돈 내고 하고 저 사람 돈 안 내고 해 이 고귀한 자원봉사가 돈으로 환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차라리 잠깐 자원봉사자를 쉬고 그냥 떳떳하게 치료만 받는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치료도 안 되고 일단 자원봉사자는 프로 중에 가장 급이 높은 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받고 일하는 건 싹굴입니다 프로라고 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돈도 받지 않으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게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외국은 이런 정신들이 꽤 많이 정리가 돼 있는데 한국은 개발도상국 이제 막 넘어가면서 그냥 뭐 나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었으니까 아직 사회적으로 이런 문화가 정착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도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생각대로 봉사를 하는데 서로 봉사자들끼리도 부딪혀서 아주 힘든 경우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이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정신을 항상 가슴에 품어야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어쩌다 한 번 자기 맘 내키는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미국 같은 데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도로에서 길 안내하는 걸 보는데 언제나 그 시간이면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백살 먹은 할아버지가 로마린다 병원에 가보면 주차 안내를 합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딱 생각하는 그 시간은 1초도 안 틀려 항상 나와요 그분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6개월에 한 번이든지 리듬은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형편껏 뭔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냥 기분 내키면 오고 안 내키면 안 오고 그게 아니고 이 자원봉사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매뉴얼들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홉 번째는 복지성이에요 복지성 개인의 자아 시련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봉사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 투 에덴은 전 인류가 에덴의 환경과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사는데 이게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에덴에서 주어진 음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음식을 맛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열심히 먹는데 왜 당뇨 고혈압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줘야만 됩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랑을 가지고 또 내가 먼저 실천했던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건져주는 인류 최고의 복지성이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거기 이 백 투 에덴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직원을 써서 월급 줘가면서 그러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건비를 다 따지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엄청나게 또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한 2천만 원씩 받아도 안 돼 그까짓 거 백 번 씹는 거 하나 배우려고 2천만 원 내고 또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운동은 시작도 못해요 구조적으로 분명한 운동이고 분명한 결과가 있는 운동이지만 시작도 못할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성을 가지고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열 번째는 체계성이에요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한 후 적합한 곳에 배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마련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달란트들도 다 따져서 이거 해 주시고 저거 해 주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빈 곳이 없게끔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군사처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열한 번째는 자아실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봉사를 하면서 자기도 만족감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성장의 기회도 마련하고 저는 여기 와서 그냥 단순 노동을 하는 봉사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속에서 대학을 가도 배울 수 없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평생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말로는 배우지 못하고 온 몸으로만 배워야 되는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신앙, 실천적인 신앙,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을 배우면서 자기 성품이 변하고 자아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기관에 따라서 봉사 내용이 많이 다르겠지만 여기 백 투 에덴에서 필요한 봉사 영역만 좁혀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먹는 것으로 치료되는 곳이니까 이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이런 걸 요즘 다 싫어하는데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백 투 에덴에서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살려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파트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그냥 노동이 아닌 거예요 의학 박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약을 지금 만들어내는 일에 일조를 하는 곳입니다 그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건강 요리 강사로 준비가 됐으면 봉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인가 이걸 통해서도 나누어줄 수 있다 그러면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런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모두가 전문 요리 강사가 되도록 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10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세계 최고의 채식 요리 전문가로 훈련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 중에 하나는 이 평생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황무지에서 시작을 할 때 저 혼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누군가와 더불어 일을 해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일을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훈련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엮어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예언의 신에서 배웠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100명에게 이제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매주 한 번씩 가르쳤습니다 한 3개월 동안 했더니 채식 요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창의적인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이 원칙 고기 생선 빼고 조미료 빼고 설탕 빼고 기름으로 튀기는 거 빼고 그 원칙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만 만들 수 있는 채식 요리 세 점씩을 지금부터 연구하십시오 잘 모르겠다 안 떠오른다 인도 음식점도 가보고 타이 음식점도 가보고 멕시코 음식점도 가보고 닭고기가 나오든 상관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얻어라 피자집을 가도 상관이 없다 거기서 고기 생선 빼고 기름 빼고 설탕 빼고 그러고 어떻게 맛있게 채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세 점씩을 찾아라 그리고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9월 달에 세 점씩 다 만들어가지고 쫙 펼쳐놨더니 몇 점이 돼요? 300점이 돼요 그래서 LA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시장님 총영사님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 받아보셨을 텐데 반찬 몇 종류 정도 가지고 대접을 받은 게 최고였습니까? 40종류 되겠어요? 50종류 되겠어요? 제가 총영사님 이 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생애를 통해서 가장 푸짐한 고귀한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반찬 300까지 나옵니다 입을 쫙 벌려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때 다른 약속이 있대 비서 부르더니 이것 좀 바꿔 다른 날짜로 스케줄을 바꿔가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높은 사람 찾아갔어요 아 총영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밥이라고 하는 건 뭐 좀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회장님이 좀 딱 어울릴 것 같은데 그때 시간 되십니까? 다 스케줄 바꿔가지고 다 와요 LA VVIP 100명을 뽑았습니다 오는 김에 이것저것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먹기만 하지 마시고 이 채식요리 페스티벌을 하니까 심사위원이 좀 되어주십시오 그러고서는 또 매스컴을 찾아갔더니만 난리가 났어요 TV, 신문, 방송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진열을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전문가가 심사를 하고 그리고 사진 다 찍고 그리고 저녁에 이 100명 VIP 회원들은 이제 먹는 거예요 이왕 만들었는데 먹어야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점수를 매기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대성황이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다 레시피를 타자를 쳐서 아주 고급스러운 양장 채식요리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이 청와대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매점에 있는 300인의 채식요리 그 책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세 점 낸 사람은 청와대까지 들어간 채식요리책의 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리 강습할 때 아 내가 이 세계적인 채식요리책 저자 직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채식요리가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약속 지켰어요 이렇게 저는 뭔가 발전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요리를 만드는 일 또 건강요리 보조 또 설거지 주방 청소 음식 또 서빙 식탁 닦기 식당 청소 이 모든 것 성전에서 진행되는 일은 소똥 치우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똑같은 걸레라도 저쪽 화장실을 닦는 건 화장실 걸레지만 대통령 식기 닦는 것은 행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에 따라서 급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강당에서 모든 치료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참 얼마나 고귀한 봉사인지 몰라요 피아노 치는 것 노래 부르는 것 레크리에이션 웃음 치료 강당 책상과 의자 닦기 또 강당 이 책상을 남모르게 빰뜻하게 정렬된 책상에 들어가는 것하고 삐뚤빼뚤한데 자기가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것하고 이 참가자들의 마음이 같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까지도 자원봉사자는 남모르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강당 바닥 청소 강당 전등 관리 강당 물봉사 강당 음향 관리 또 건물 청소 봉사 1층 복도 청소 2층 복도 청소 방 청소 화장실 청소 실외 청소 쓰레기 버리기 또 방 관리 봉사 린넨 교체 커튼 관리 그림 및 소품 관리 또 건물 관리 봉사 전기 관리 보일러 관리 건물 보수 관리 화장실 변기 관리 온천수 관리 냉수 관리 정수기 관리 문 손잡이 관리 열쇠 관리 난로 관리 현관문 새벽에는 열고 밤에는 닫고 이 모든 것 다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일들이에요 SNS 홍보대사 지금 한 달 전에 제가 걷기 운동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한 달 만에 29만 명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 구독자 수가 한 달 만에 한 9천에서 만 6천으로 뛰어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은 거의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백투에든이 2021년도부터는 우리가 그간에 오랫동안 꿈꿔보셨던 차원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깔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SNS 홍보 봉사가 참 큰 일을 한다고 봐요 촬영 및 영상 제작하는 파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려주는 일들 또 홈페이지 올리면 뭐해 댓글이 좀 따라 붙는가 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좋아요도 누르고 또 백투에든 TV 유튜브에 댓글도 달아주고 다른 사람이 댓글 단 거에 대해서 자기 아는 대로 설명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게 엄청난 일이 됩니다 또 백투에든 TV 유튜브를 카톡으로 특별히 이제 여기 우리 훈련받은 분들에게는 유튜브에 너무 많은 내용이 올라가서 자기 필요한 주제 찾기가 힘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엑셀로 다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한눈에 딱 다 봐서 그냥 거기서 복사해서 링크를 카톡으로 띄우기만 하면 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 복사해서 딱 띄우는 이제 이 홍보대사들한테는 이런 자료도 우리가 공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카페나 어디 다른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또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일들 이런 봉사가 굉장히 큰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항산화 주스를 제작하는 일들 또 산책할 때도 길 안내해 주고 10집 방문하고 문 열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여기 와서 같이 걸어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같이 대화 나눠주고 친구도 외워주고 또 부축해 주기도 하고 또 누가 빠졌는지 인원 체크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또 올려주면 자기들이 또 다 다운받아 가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방장 봉사 제도를 좀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방원들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또 상담도 해 주고 또 필요 사항들 해결해 주고 또 매일 기도도 해 주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고 이런 봉사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문도 안 열어줍니다 마음도 안 열어요 여기서는 다 팔 가벗고 기다리고 있는 데입니다 그냥 방에 한 번 가서 인사만 해도 되는 일이에요 말씀 주면 그냥 받습니다 체험담 수집 참가자 또 이렇게 글 좀 쓰시는 분들 자기 한 번 난 좀 기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찾아가지고 기자처럼 묻고 기록하고 인터뷰를 좀 따보고 그러면 이 사람 좀 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또 글로 올리기도 하고 그 사람 또 사진을 찍어서 예쁘게 나중에 자료화면으로 쓸 수 있도록 또 올려주고 또 의료봉사는 건강검진 보조 혈압 측정 체온 키 체지방 생혈검사 혈당검사 콘텀검사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습니다 상담봉사 또 성경교사봉사 또 차량 봉사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봉사를 하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분야가 있어요 주방 들어가는 걸 좀 힘들어해 산책만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을 새벽에 계속 좀 찾아봤습니다 이 요리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몇 달란트까지 나옵니까 다섯 달란트까지 나오는데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 음식을 요리할 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 이 재능은 열 달란트에 해당되는 가치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가장 고귀한 분야의 봉사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채식요리 책 여덟 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를 아무것도 할 줄 몰랐었어요 엄청난 게 거기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여수병원에서 건물은 다 저놨는데 큰 길에서 이 병원 입구까지 진입로가 포장이 안 돼요 시장이 밀어도 안 돼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돼 말도 안 통해 그래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300점까지는 못 만들고 50점 반찬을 채식요리로 하고 딱 초청을 했더니 온대요 그 다음 경찰서장 가서 시장님 오시는데 같이 식사 좀 하시면 어떨까요 여수에 40명 VIP를 초청해서 채식요리 한 끼 딱 대접을 했더니 마음이 다 열어줬어요 그거 그냥 시비로 해 주겠습니다 그래도 땅 주인이 안 내놔요 그러니까 시에서 나와서 땅 주인한테 저거 저거 밭 속에 있는 저 무덤 저거 불법 맞죠 그냥 벗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길 내세요 뒤에 나무 가지 하나 꺾지 못해요 국가비로 다 자기들이 등산로 다 내주고 열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 그냥 입에 구겨놓는 음식 말고 열달란트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대로 배우려면 거기를 들어가야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방 봉사 그냥 막노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배우고 나도 내 것 고유의 내 것도 하나 만들어서 나눠줘보기도 하고 또 청소하고 식탁 닦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아침에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여기 거룩한 천사들이 그대들의 방을 지나갈 때 거기에 나타난 질서와 청결에 끌려 머무르게 될 것인지 살펴보라 더러우면 천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 또 보니까 질서와 청결은 하늘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진영을 통과하면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도록 그들의 장막 안과 주변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들어갔더니 깨끗하게 정리된 집과 그냥 여기저기 널부러진 집과 손님이 왔을 때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하는 이런 봉사에 있어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가정 안에 있는 어떤 불결도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육체적 청결의 습관을 그들에게 훈련시켜 주는데 방을 쓸면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말씀 듣는 봉사, 말씀 가르치는 봉사만 고귀한 것이 그게 아니고 방을 닦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닦는 것보다 더 잘 닦을 수도 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봉사 영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봉사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하루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이런 훈련을 종종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되겠는데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로자원봉사자가 되어서 그냥 남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이건 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또 어느 몇 명의 봉사자가 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봉사하게 되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늦은 빛 성령이 내린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들릴 수 있고 정말 이건 이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